와..진짜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강이 안나와 됐다 이제 끝났다 오케이 두벌 끝 뭐야 지금 다름이가 두벌 됐었냐? 어 됐어 구조 요청 안받아 그냥 깬다 차라리 내가 쟤를 죽여주면 깨 끝나니까 X를 더 긴게라 아 조금 더 나가긴 하네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없어 어 동료 구했어 동료 구했어 얘냐? 어 얘 아닌데 어 쟨가보다 여기있네 여기있어 얘네 어 이거 그냥 여기서 끝내야겠다 뭐.. 아암은이 꿀성 되는데 왜이렇게 게임만 집중하시지 목소리 듣고 싶은데 여러분 접대가 지나치면 똥꼬가 답니다 아시겠죠? 헐어요 고맙습니다 소울 없는 접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음은 좋네요 아 아 아 아 가스가 없어 드디어 리바이병장의 가치를 증명할 때군 노가스로 깬다 고급다인 안 받아 고급다인 받지 않아 고급다인 받지 않아도 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마 됐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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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반의 클러스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청소분은 청소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좋았어 아 아 터벌수가 너무 모자란네 저런 것도 크게 상관없어 사실 지금은 어차피 템을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거 뭐 낮아도 이렇게 퍼센트가 차이가 없더라구요 거의 뭐 8% 이렇게 오르니까 차라리 적게 잡고 빨리빨리 깨는 게 메인 미션 가고 좋지 에르드 친 조사병단의 병사 리바이가 이끄는 특별작전반 소속 아 아 리바이가 부재신 특별작전반의 지위를 담당하네 얘 부분대장이었네 근데 에르드 죽었잖아 그쵸 얘가 죽은거지 어 뭐 나왔네 궁금한데 맨 마지막에 말이지 더 신앙심을 바쳐야한다 다음은 이것을 부탁한다 아 진짜 이런 설정을 여기다 왜 넣어놨어 사이비 게임 같게 에르드 죽는거는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맡긴게 정답이었어요 하이라이트로 올려놨어 하이라이트 리바이반 전멸하는거 팀 멤버 12명 이상 편입 오 미카사가 점점 이제 바뀌네요 어 미션 이름이 미카사의 과보 2였네 이때까지 하면서 똑같은 것만 줬었는데 아 달릴 수 있었네 달릴 수 있었어 캐릭터가 처음 알았네 이럴수가 진격이 거인 마을에서 달릴 수 있었구나 나 계속 이렇게 다녔지 아 나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다녔을까 네비 작아서 달릴 생각을 안해봤나봐 계획은 전부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인이 멸망하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네요 이상하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전 바보일까요 이런 바보일까요 이런 바보일까요 또 싸우는거야 또 싸우는거야 어 어 이거 전부다 장을 압박하네 뭐야 이거 왜 유미를 같은 편으로 들어줬네 이거 갑자기 얘들가 얘네 감정변화가 왜 이래 얘네들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이 멍청아 진짜 바보다 이게 뭐야 얘 무슨 에피소드가 이래 아 아 진짜 멍청한 애네 열심히 하세요 재밌습니다 어 야 이때까지 육성 있었냐 아 있었네 육성 가자 거인의 손에 거리가 함락 직전 원군을 불러 거점을 사수하라 오케이 이거 딱 보니까 원군이 원군 지원해야 되는 건데 그 사이에 계속 구출해야 될 거야 분명히 원군이 또 위기를 쳐야겠지 음 빡치는 게임이겠네 중앙 거점 방어죽이 괜찮겠어 어 호기하라는데 빨리 구하자 오케이 오 좋다 야 좋아 미카자 들어왔다 미카자 미카자 한마디만 잡고 가 금방 있네 이거 미카자 너는 또 안팎 안팎 erto 안팎 이상한 도착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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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잡아 어 방금 미카자 목덜미 공격해서 나 살았다 얘 진짜 야 얘 뭐냐 다리가 이렇게 딴딴하지 됐다 어 칼날이 없네 아 번지는 게 왜 안되냐 가만 있어봐 던져 아니 여기서 갈면 어떻게 아 가닥이어서 안 던져졌구나 됐어 가스 없어도 상관없어 얘 정도는 잡을 수 있어 됐어요 됐어요 자 가스 채우고 근데 뭐 거의 뭐 지금 중앙방어소는 어 저거야 문제가 없구요 평소처럼 게임하면 되겠네 아르민 아르민 구하러 가자 아르민 템 많이 주니까 아르민 구하러 가죠 근데 아르민은 또 그런게 있어 배가 약해가지고 잘 시켜줘야돼 자 아르민이 어디갔어 아르민이 어디갔어 아르민이 우리팀에 들어왔는데 어디있는거야 가만히 있으면 원래 템 주고 막 그러거든 좋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중앙이 위험하다 중앙이 위험해 중앙이 위험해 중앙이 위험해 중앙이 위험해 어어어 어어 중앙이 개위험해 우와 각쳐 좋아 아 지금 토을 못하고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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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급 없습니까 보급 있죠 자 보급 먹어주고요 아 아르민 주네 이거 봐 아르민이 원래 이런 애야 아르민이 참 애가 괜찮단 말이야 아르민같은 친구 둬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인생의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아 그런데 아르민은 공부 잘하는구나 인생의 공부가 다네요 공부 잘해야지만이 저런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오케이 끝인가 역시 리바이 병장 앞에서 아무것도 동화하지 않지 거의 다 왔다 레벨 7까지 장비 배급소에서 특수 장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 옥초로 나왔다 그냥 옥초로는 안돼 자 58% 아 2%가 모자르네 아르민 같은 친구가 있으면 옆에서 잘 챙겨주고 말입니다 얼마나 호구처럼 그쵸 원래 근데 친구는 호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잘 챙겨주고 바보 같지만 착하고 어 자네들 왜 이렇게 막 어? 그렇지 않은 애들면 사기친다고 나중에 근처에 왕도가 심하게 황폐하다 우리 헌병단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어? 나일? 얘가 아까 그거 아니었냐? 헌병된 사단장이라네네 그래서 왕도의 치안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병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데 비공식적인 인문이 강제는 하지 않겠다 어때 해볼 생각 있나? 뭐죠? 부인물을 팔에 성공한다 진작인 주지 지금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야 얘는 아 얘 부자인가? 어이 그럼 싸가지 없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지 병사의 직무다 똑바로 지켜달라고 너 가만히 있어봐 너 딱 너 딱 너 거기 있어 너 딱 너 거기 있어야 돼 께같은 거죠 대가리를 그냥 한번 대가리 한번 쓰다듬어 줘야 돼 어 새로운 거 나왔네 그냥 빠르게 하나 합시다 자 요게면 이제 메인 미션 갈 수 있어요 음 와 헌병단이 2천명이나 돼 아 대박이다 주둔병단을 더하면 5천명이나 된다고 저렇게 병력이 많으면 지원을 하지 나쁜 자식들 오케 아르바이 보여주고 어디로 가야 돼 오케 오오 누구 잡은거 아냐 오키 얘네들 데리고 가자 시랭크지만 어 잠깐만 크리스타 크리스타였어 크리스타 당장 가야돼 어어어어 이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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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왔어 크리스타 데리고 가야돼 으아 어떻게 해서데 데리고 가야돼 해가 지적까지 고이하라고 어디야 어디로 가 아 또 가운데로 가는구나 어 좀 멀리 가네 크리스타 내가 지킨다 크리스타 어딨어 얼굴을 확인해야 돼 얼굴은 뭐 쟤야? 아 여깄네 여깄네 크리스타 여깄네 여깄네 방송 위에서 한 번 딱 이쁜히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어 여깄어 어 여깄죠 같이 사진 오늘부터 1일 어 가자 1일 1일 환영식 딱 한 번 해주고요 응 가자 아 어 다행이다 잠깐만 누가 크리스타인데 저 끝나고 있어 오케이 크리스타 이제 가면 돼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오빠가 다 해놨스 다 길 닦아놨스 자 크리스타 오실때까지 포대 탑승 자 다른 적들 다 처리 나무 땜에 이거 오케이 크리스타 자 크리스타 어른 오세요 뭐해 오고 있는거니 온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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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리스타 지켜야 돼 크리스타 지켜야 돼 크리스타 와야 돼 크리스타 와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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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어 잠깐만 어디서 감히 어디서 감히 크리스타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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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자 크리스타 들어왔어 크리스타 왜 소속이 안되냐 왜 빨리 들어와 크리스타가 안들어오는데 미션에 어 잠깐만 미카사 그냥 호의였어 그냥 데리고만 가는거였어 근데 뭐 보답이나 그런거 없어 이럴수가 역시 여자는 실속형이지 미카사가 다 어 야 미카사야 너가 이러면 안되지 너가 실속형인데 어 니가 이러면 안되지 카사야 아르민이 구해줬다니 무슨소리야 미카사야 너 왜그래 너 죽고싶어 아르민 너 죽고싶어? 너 지금 누가 구했는데 지금 니가 여기서 이거를 와 1,2병 애들이 이걸 해먹네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 고고 배우란 말이야 널 구한 남자나 이름정도 적어도 기억해둬 미카사 이바이병장이야 간지 땅딸보라는게 무슨말이에요 오우 좋았어 메인 미션 이제 깨면은 레벨 7 되겠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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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가 작다고 마지막 애잖아 애 다 해봤자 뭐 나이가 얼마나 어리겠어 그러네 별로 차이 안나네 설마 얘보다도 작아 오 대박이네 겨드랑이네 이거 머리가 겨드랑이에 있네 자 이제 메인 미션 할 수 있어 로제 안쪽에 있는 거리가 거인의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벽에 구멍은 없었을텐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은 정확한 정보를 모아야겠습니다 나도 간다 거리 주민들이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마를로 얘가 그거죠 헌병단의 사단장이 되겠다는 애죠 헌병단의 신병 애니 히치와 함께 스토에스 구해 헌병단 지브에 배족되었다 규율을 잃어 부패한 헌병단을 언젠간 정의의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와 다 잡아먹혔어 다 잡아먹혔어 와 뭐야 이거 와 야 잠깐만 거인 종장 제사막 거인 포위망 거인 엄청 많아 이거 진짜 리바이 밖에 없네 어 어 싸리 포 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